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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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형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음악 중심 네 저희가 이제 음악 중심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음악 중심을 가고 있고 이제 가서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거고 뭔가 많이 떨리네요 처음이라서 떨리나요? 네 안 떨리도록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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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에요 아 이거 더 pim 이건 효과가 좋다? 없는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억으로 안 나요 부미를 저는 한글입니다 소연이 와 저를 쓰고 있습니다 핀으로 H&T H&D H&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산업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되게 풍경이 좋아요. 바깥에 굉장히 좋죠. 열차를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산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도연입니다. 음악중심. 네, 음악중심. 대기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겨레 형이 있어요. 그리고 남도연이 있어요. 레츠고. 여기 한겨레 형이 있어요. 여기 한겨레 형이 있어요. 여기 예고. 이렇게 한겨레 형이 있어요.